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누다심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리학 칼럼니스트이자 현재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재직 중인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인간관계에서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궁금한데 사람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 혼자서 잘 지낸다라는 이 말을 놓고 보면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원래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잘 지낼 수가 없다. 혹시 예전에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요. 객사를 좀 끔찍한 죽음이다. 그런데 지금의 끔찍한 죽음은 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끔찍한 죽음 세 글자. 고독사. 맞습니다. 그럼 왜 고독사로 바뀌었냐 하면은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죽더라도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집에서 죽으면 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 자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집에도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을 가장 끔찍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도 부모님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이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또 누군가와 부부의 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하게 혼자서는 잘 지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사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삶, 이 세 글자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시옷과 리을이 있는 이 세 단어의 어원이 사실은 같은 어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사람의 삶에서 사랑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것은 사실은 다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잘 지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요즘 세상에서 이제 혼자서 지내는 핵게임? 그렇죠.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고 사실 옛날만큼 어떤 관계에 대한 끈끈함이 좀 적어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또 역설적으로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지도 않고요. 누군가와 함께 일하지도 않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건 온라인에서건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혼자서 잘 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너무 관계 속에서 지쳐서 자신의 삶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관계가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혼자서 잘 지내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사람이 전제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관계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먼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한번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첫 번째로 나와 너의 경계가 없는 모호한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자기가 힘든 것처럼 느껴져서 아이가 어떤 좌절을 겪을 때마다 아이의 삶에 개입해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라면 부모의 그런 돌봄이 절대적이겠죠.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숙제하기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 그럼 엄마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이의 숙제를 엄마가 해준다든지 아이가 친구랑 갈등이 생겼는데 엄마 나 친구 때문에 너무 화나. 누가 너한테 그랬어? 엄마가 전화해서 혼내줄게. 해서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엄마가 화를 낸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은 이 집단주의 문화 혹은 다른 말로 가족주의 문화라고 칭하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 자리에 가면요. 저한테 밥 먹었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냐? 그럼 저는 뭐 밥을 먹지 않았더라도 배가 안 고플 수도 있고 또 밥을 먹고 할 수도 있어 어 저는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잠시 후에 제가 먹을 것을 내옵니다. 그럼 저는 분명히 밥을 먹어서 안 먹고 싶거나 안 먹었더라도 안 먹고 싶어서 어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현상은 이 동양문화과 특별히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분명한 서양에서는요. 한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면요. 그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나와 너의 경계가 모호한 가족주의 문화가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이런 식의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내가 원하는 건지 상대가 원하는 건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데도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주든지 하고요. 혹은 내가 원할 때도 상대가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혼자 있고 싶어. 나 너무 괴로워. 지치는 거군요. 지치고 힘들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 건강한 인간관계 첫 번째로는 나와 너의 경계가 분명한 인간관계고요. 두 번째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친구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실직을 했든지 혹은 실현을 했든지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졌든지 그럼 이제 진심을 다해서 위로를 해주나요? 그럼 이 친구도 고맙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해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친구가 다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지난번 너에게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그럼 또 같이 고민을 하죠. 마음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이 친구랑 같이 뭔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위로도 하고요. 이 친구가 또 고맙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그 문제로 와요. 이 정도로 좀 되면 속에서는요. 얘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샀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때 사실 솔직한 마음을 그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표현을 못하고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기분 나쁘겠지? 그리고 얘가 나를 욕하겠지? 라는 마음 때문에 아 얘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나라는 마음을 쭉 누르고 야 내가 너 힘들겠다. 우리 다시 고민해보자. 라고 계속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갔다가 네 번째로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되면요. 만남을 거부합니다. 미안해 나나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왜 그렇죠?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서로 상호작용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했는데 네가 이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한테 찾아오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나는 좀 지친다. 이 정도로 표현해도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겠죠? 혹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진짜 친한 친구라면 야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이야? 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표현 방법은 좀 다르더라도 어쨌든 솔직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죠. 솔직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자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치고 외롭게 해서 결국에는 혼자 있고 싶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겠죠.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의 마음에 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직장이라면 역할이 너무 중요하겠죠? 직장 상사랑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직장은 소통하는 곳이 아니다. 직장은 일하는 곳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소통이 되는 직장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장인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관계를 맺으려고 간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이 솔직한 소통 건강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만 지내게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 지내게 되면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관계의 욕구가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른 행동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독입니다. 중독은 관계를 끊기도 하지만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술을 먹거나 요즘에는 또 시대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마약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예임을 하거나 이런 중독에 계속 빠져 있는 상태는 우리의 뇌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충족되어야 될 관계의 욕구들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중독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독이 관계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계속 지내게 되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혼자서 못 지내고 인간관계만 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혼자서 지내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좀 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혹은 거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또 관계를 추구하시는 소위 관계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의 특징은 공허감입니다. 마음에 뭔가가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감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마음을 통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공허감은 아무리 관계를 맺더라도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허감이 커서 추구하는 관계는 진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뭐라도 막 먹으려고 그렇죠. 뭐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갔더니 요리를 해먹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딱 보니까 과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과자를 먹죠. 정신없이 먹죠. 그렇죠. 과자를 정신없이 먹으면 열량은 채워집니다. 영양분은 별로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좀 배가 부르네? 라고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다시 과자를 먹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건강은 계속 떨어지면서 더 빨리 허기를 느끼고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로만 계속 채우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잖아요. 공허감이 크신 분들이 관계를 추구할 때는 진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보다는 좀 즉흥적이고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쫓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SNS나 수많은 만남을 주선하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쉽게 만남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은 빠르게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관계에서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짝 맺어졌다가 또 관계가 끊어지면 또 공허감 느끼고 다시 그런 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깝게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만났다거나 SNS를 통해서 만났더라도 좀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맺는 어떤 연인 이런 관계에서 갈등도 하고 소통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힘든 마음도 나누고 좋은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계속 마음을 나누면서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셔야 그 공허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관계만 나누는 게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쁜 감정도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안정감 같은 것도 잡고 이게 좋은 관계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봐도 좋기도 하지만 친구의 어떤 모습이 조금 별로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 그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마음의 공허감이 조금씩 조금씩은 채워질 수 있는 거겠죠. 보통 그렇게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끊어지면 어차피 인간은 다 비슷해 그러면서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거나 그럼 더 공허해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 문제를 찾을 수 없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 문제의 답은 관계에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고 인간관계도 잘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굉장히 슬픈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함께 있더라도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만의 그 고유한 감정 상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가 느끼는 순간의 감정과 생각들을 모두 다 공유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강의를 맺으면서 내 삶이 풍족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혼자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지극히 정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모든 순간을 다 외로움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혼자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있을 수 없어서 혼자 있을 때 아 이 시간이 나한테는 고독의 시간이구나. 그 고독의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잘 돌아보기도 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삶에 대한 고민도 하고 내가 지금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나랑 관계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했는지 상대방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전해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독의 시간 동안 진짜 내가 온전히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쩌면 고독의 시간이겠죠. 세상의 위대한 현자들이나 혹은 철학가들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고독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경계거든요.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셔라. 경계를 분명하게 짓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소통으로 이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묻는 것이 좋겠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서운함을 느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서운함을 느끼냐고 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다 그런 거다라든지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엄마는 너보다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마음이 바로 상해요. 그럼 제가 묻죠. 그럼 너는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냐. 그랬을 때 나는 어머니가 좀 위로와 공감을 해주길 바랬다. 어떤 위로와 공감을 해주길 바랬냐. 우리 아들, 우리 딸 힘들구나. 엄마가 그래도 항상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라. 라든지 누가 너한테 그랬냐. 엄마도 너무 화가 난다. 어떤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네가 듣고 싶은 얘기를 부모님에게 말해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라. 이렇게 제가 부모님께 욕을 하라고 시켜요. 그럼 수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엎드려 절받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게 왜 엎드려 절받기냐. 부모님 관계에서 네가 원하는 욕구가 그거잖아. 그 욕구를 네가 한번 요청을 하는 거야. 너는 네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너네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그걸 해주길 바라는 건 너 역시도 너와 너의 부모님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네가 이걸 서운하게 느끼는 거다. 네가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거를 싫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부모님의 몫인 거다. 근데 너도 네가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기서 당연히 알아주기를 기대한 것처럼 반응하는 거는 마치 너의 부모가 자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너도 이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도 자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네 생각을 바로 얘기할 거다. 그 이유는 너와 너의 부모 사이의 경계가 지금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너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많은 부모들은 자녀와 경계가 모호하니까 사실 자기가 힘들 때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자녀에게 해주거든요. 근데 부모 세대들은 힘들 때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 비슷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자녀에게 해주는 거죠. 사실 부모님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게 사실 부모님한테 어떤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시켜봤을 때 그런 부모님들이 되게 고마워한대요.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좋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네가 원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니까 좋다. 당연히 그 얘기해주지. 라고 하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 이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혼자서도 잘 지내면서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랑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해야 하는 관계도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관계를 끊어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자식에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식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줄 수도 있고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랑도 연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랑 연을 끊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자신의 삶에 내가 도움이 안 된다. 자신의 삶에 부모가 방해가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자녀가 저를 끊어내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자녀가 원하는데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랑 거리를 두고 싶다는데 부모가 그거를 싫어한다면 이 부모는 자녀의 삶을 응원하기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얻을 이익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래서 부모 자녀더라도 심지어 연인, 부부, 친구, 저라도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자녀더라도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셔야 건강한 관계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고요. 그런 건강한 관계 위에서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 수 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고 자녀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부모님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펼치지 못하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날아가서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니까 놓아주겠어. 이게 만약에 연인에서 나오는 멘트라면 아,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너 싫어 라고 못하니까 아무래도 나는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상황과 맥락과 관계에 따라서 진실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나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삶을 위해서 운전하게 필요하다면 너를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자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혼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혼자서의 고독한 시간도 의미있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핵게인의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필요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경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고요. 분명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분명하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고 나를 해야 하는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으신다면 그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관계 위에서 혼자서 사는 삶을 추구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강현식 대표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